아, 제발 무서운 거 많으면 좋겠다, 진짜. 귀가 너무 빠져버렸어. 누구세요? 뭐라고? 누구 오셨는데? 아, 참, 뭐 이상한 소리나. 아, 진짜. 아, 제발. 뭐 못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못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동현이 형. 아, 왜 그래? 우리 집이 이렇게 해서 너무 집 다칠 텐데. 아, 동현이 형. 진짜 진정해야 될 텐데. 야, 왜 그래? 나 미치겠다. 야, 동현이 형, 우리 돈 있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뭐 못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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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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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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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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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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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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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동현이 형, 왜. 왜, 왜, 왜. 아, 진짜. 동현이 형, 왜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저는 이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네. 몸 막 더듬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 누군지 상업하게 안 되고 그냥 가면이랑 머리 헝클어져 있으니까 그냥 귀신이 나를 덮치는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앞에 사람 있어. 누구세요? 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앞에, 저기 사람 있어, 저기. 형, 안 돼 풀었어요? 어. 저도 안 돼 좀 벗겨주세요. 아, 안 돼 풀었어. 저도 안 돼 좀 벗겨주세요. 아,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어? 뭘 뒤져요? 안 돼. 어, 아, 안 돼. 어, 아. 동현이 형. 어, 왜 소리 짓는 거예요? 아, 저 앞에 간다.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곳. 아. 13일에 금요일, 제이슨. 그 가면, 하키 가면인 거예요. 살인마잖아요. 그냥 바로 알았고. 그리고 망치가 이렇게 큰 게 세워져 있었고. 그, 그리고 어, 그냥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당하니까 일단은 조용하고 있었죠. 어, 어, 어. 소리. 동현이 형, 왜 소리 짓는 거예요? 야, 우리 잡혔어. 큰일 났어, 우리. 아. 다들 안 돼, 불렀어요. 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뭐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너무 무서웠어. 어, 감염 봤어요? 어, 아니, 나는 저 저기 뭐야. 감염을 생각 못 하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상상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난 내 몸 안 들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답탔던 거 벌써. 어, 나는 그래도 이제 봐서 다행이다. 안 보면은 더 공포가 심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가 내 몸을 뛰셔 정말 진짜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서워도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손을 지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병지야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왜 왜 병지야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아 죽으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 없어요 지금 저 없어요 오 마이 갓 정말 무섭고 정말 놀라니까 어우 정말 어떤 진짜 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얼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다 맞추쳤어도 아 저 사람 살인마겠다 싶은 비주얼이었어요 너무 대놓고 나 살인마야 와 약간 좀 쏘우 같은 것 같은데 쏘우? 어? 영화 쏘우 알지? 쏘우나 무슨 텍사스 전기폭살인마 이런 어 어 어 어 코 관지러워 아 아 코 관지러워 아 아 아 아 코 파고 싶어 자 머리를 써보자 어 어 이거를 표야 네 두 개를 뒤로 하면 뒤에 목받침이 있어 네 여기서 이 끈을 뒤로 이렇게 어 그럼 틀릴 것 같은데 어 네 아 아 아 아 나 뒤에 살이 많아서 안 된다 어 형 저는 풀일 것 같은데 그치 저는 진짜 풀일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풀어도 되나? 벗어 벗어 어때 어 다 벗어 다 벗어 와 와 여기 벗겨지네 형 대박이다 그치 와 형 어 됐어 이제 나 풀어줘 응? 지금 저 암 우와 우와 상이 어떤 상이야? 풀었어? 풀었네? 네 얘 보여? 방울 것 같은데 어? 방울 것 같은데 또 방울 것 같은데 또 방울 것 같은데 나랑 뭐 풀어줘? 아이영 풀어 풀 수 있을 때 상이 아니야? 네 안 돼 안 돼 저도 우리 똑같이 지금 피오야 네 이거 스냅을 이렇게 하면 될게 상이 아니야? 니가 볼 때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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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저 사진 찍었어요. 너 안 되는지 뽑고 있어? 네. 얼굴이 뭐야? 네. 어? 가미를 쓰신 분이... 가미를 쓰게 됐어? 아! 세게! 저번에 나왔다가 아니, 편집 당한 세윤이 형이나 민상 선배님이 아닌가 저는 그 상태에서도 얼굴을 그 안에 얼굴을 꼭 보려고 얼굴 봤을 때도 너무 오싹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최고가 컸잖아요 뒷모습이 너무 섬뜩했던 것 같아 세게 나와 뭐지? 계속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정지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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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이는데? 야! 나 갈 수 없잖아 어? 눈 간지러? 아, 코 간지러? 코 간지러? 형,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간지러... 아니, 생각 안 해, 말 해 딴 생각 안 해, 딴 생각 딴 생각, 딴 생각 딴 생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딴 생각, 딴 생각 아, 딱 떨려, 잠깐만 아, 간지러? 좀 지나면 괜찮지, 제가? 형, 여기... 나 진짜 간지러운데? 형, 이거 보여? 형, 이거 보여? 형, 이거 보여? 이거... 요... 형, 이거 보여? 아! 아! 아, 기도 아빠 형, 이거 보여? 보니까 테이프의 끝마감을 잘 안 해놔서 응 요거만 잘 잡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내가, 내가 해줄게, 가자 그럼 우리 서로 서로 가까이 올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앞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좋아 됐어 één 어떡해 됐어. 옆으로 돌려야 해. 땀난다. 하나, 둘, 셋. 됐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코가 너무 간지도운데 지금. 저쪽 방은 305호라고 쓰여있어, 305호. 305호. 어? 어, 저기. 저기 씨.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이거 풀려도 문젠데? 밖에 있어. 밖에 있어. 3, 3, 5, 5, 5, 5, 6. 오 마이 컷. 니가 갑자기 형 차를 갚는 거도 부사인 것 같아. 어? 어? 이거 풀어. 니가 풀어. 니가 풀어. 야. 어디 가는 건데. 어? 야. 우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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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나오고. 여기가 나온 건가. 야. 내가 다 알아. 어? 내가 다 알았었어.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너가 다 잃어버린? 어? 오마이 컷. 오마이 컷. 야. 야. 넌 왜 이긴에 있겠지요? 지금이나 자섭하면 내가 풀어줄게. 너 좀 풀고 왜 이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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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랑 똑같이 잡힐 어떤 사람이 끌려갔어, 이 의자 그대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잠깐만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지금이라도 당장 자수해 아휴, 나 빨리 끌어야겠다 나 이 손이 너무 아프지 않고 아, 아, 아 뿜을 수가 않는데 내가 뒤로 어,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야, 누가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왜 죽어 야, 큰일 난 것 같아 오케이, 때리는 거야 아까 그 망치로 때린 것 같은데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형사님? 아니, 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번에 우리 교도소 갔을 때 호동이 형 도와줬던 형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까 혼자 잡으려고 잡는다고 하는 게 형사님인 것 같은데 잡으려다가 어, 잡힌다 잡힌 거야 전기톡 소리다 야, 이거 전기톡 살인사건 텍사스 전기톡 살인사건 텍사스 전기톡 살인사건 빨리, 빨리 빨리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내가 네 오른손으로 풀어줄게 저 완전 빡빡한 모양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저기 가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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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만 딱 타면, 이까지 오면 되는데 오늘 뭔가 우리 네 몇 명은 죽을 것 같아 그래? 오늘 하루가 좋은 것 같아 빨리 사가 사주면 사는거야 저 그거잖아 식당인데 그러면 이게? 쏘고, 쏘고 가냐? 아니, 이거 간식은 식당인데 쏘고 가냐인데? 다시 다시 오케이. 형,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미친다. 야,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형, 이쪽으로. 나 쪽으로? 네. 복도가 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쪽 방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일aint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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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거 같아, 나간 거 같아. 누구를 정하니까. 안 주시나. 안 주시나, 돼. 이거 아무 정도돼? 어? 봐봐, 귀 안 나지? 너무 귀 나는데? 이거 부수는 게 아닌가? 몰라 몰라, 혹시?